이건 지금 스프드 미국 선글라스도 있네요. 이건 제가 한번 어떤 거에 잘 어울리냐고 이런 짱의 포인트가 있네요,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런 모자들도 저도 괜찮아요. 오늘 제가 혼자서 불명한 잡지점 아래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그렇죠. 저게 혼자서 찍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컨셉을 한 것 같은데 파스텔, 봄에 어울리는 색깔이죠. 올 봄을 간퇴할 패션입니다. 이번에는 올 봄을 두 번째로 간퇴할 패션입니다. 하이패션이 되게 없습니다. 다음 상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시키지마, 시키지. 갈아입을게요. 네. 갈아입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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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이버 스타캐스트 레이버 스타캐스트 가수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서 아레나 잡지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제 스케치 영상 잘 보셨나요? 별건 없었지만 올 봄을 강퇴할 굉장한 패션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 제 솔로 노래 괜찮으신가요? 많이 들어보셨죠? 굉장한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제 자작곡인 아포가토 아포카토 아닙니다 아포가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타이틀곡도 많은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니엘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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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